안녕하세요. 오늘은 엔서블에서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엔서블 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서블을 사용할 때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들은 인벤토리 변수나 엔서블 플레이북의 텍스트로 저장됩니다.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상의 위험을 야기하게 됩니다. 따라서 엔서블은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하고, 암호화된 파일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엔서블이 설치된 엔서블 서버에 접속하고,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접근합니다. 볼트는 엔서블 볼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을 생성하고 암호화할 수 있으며, 암호화된 파일 내용을 해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엔서블 볼트 크리에이트 명령어와 함께 생성하려는 플레이북 파일명을 입력합니다. 해당 파일에서 사용할 패스워드와 확인용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. VI 에디터와 같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. 생성된 마이시크릿 얌 파일의 접근 권한을 살펴보면, 파일을 생성한 소유자만 읽고 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이시크릿 얌 파일 내용을 보면 파일 내용이 모두 암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엔서블 볼트 뷰 명령어와 함께 해당 파일명을 입력합니다.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볼트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원래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